강경에서 사왔는데 백젓 동태알을 그냥 양념한거 아니고 그대로 백명란 좋은거네 아주 고급이야 이런거 여기서는 못사 강경에 가서 사는거야?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먹어도 맛있지 근데 여기다 양념을 하려면 아 양념을 살짝 해야 맛있죠? 참기름 치고 깨 뿌리고 마늘 좀 넣고 청양고추 좀 쫙쫙 썰어가지고 하면 훨씬 맛있어 곁들어서 먹으면 잘라야지 아 이건 칼로 잘 안 잘라야겠구나 칼로 으깨지니까 아 가위로 이렇게 적당하게 음 이래가지고 좀 양념을 곁들여 먹는다고? 응 이거는 진짜 빨갛지가 않네 그지? 빨간건 고춧가루 물을 뒤에 양념을 했어 근데 이거는 그대로 그 알 자체를 그대로 얼마나 그 사람들도 정성들여서 하는지 아 이 명란에? 응 이게 훨씬 좋은거네 그럼 참기름 참기름을 좀 넣어 여기다 이렇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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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먹기 전에 고추를 잘게 어 가위로 그냥 잘라도 되는구나 응 칼하고 도마 꺼내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지 그렇게 쫑쫑썰어야 돼 응 그렇게 하나씩 곁들어 먹으면 매운 고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맵지도 않아. 그치 되게 맛있더라고. 이렇게 해주니까 잘 먹더라고. 나도 청양고추 못 먹는데 여기다 이렇게 참기름 치고 이러니까 맛있더라고. 마늘. 아 마늘도 좀 넣고. 조금만 살짝 올려야 돼. 그리고 깨를 솔솔 뿌리고. 맛있어 보인다. 이거 또 한번 식혀야 될까봐. 떨어지마. 너무 맛있지. 나 명란젓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. 그러니까 이런게 안팔지 여기야. 간경에서 식혀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. 이렇게. 남들참소. 빨리 가세요. 슬픈 컵블리맨. 이거 내가. 그치. oda. regulated. 이따가 인간과 같이 먹었죠.